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셔야 될 부분으로는 데이터와 신호의 분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해서 통신, 해석, 처리되도록 된 적합한 형태의 자료나 명령을 모두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신호는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정기적인 신호로 변형시킨 자료다 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아날로그, 디지털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날로그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입니다. 왜 셀 수 없냐고 표현한다면 아날로그 시계가 있다면 이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10시 10분, 어떤 사람은 10시 5분, 10시 11분, 11시 5분, 11시 7분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셀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읽어내겠죠. 반면 디지털은 셀 수 있는 이산적인 값으로서 12시 46분 32초라는 한 지점에 딱 셀 수 있게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 값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나 기계가 해석 가능한 형태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한번 보셨고 그러면 신호로서 전송 가능한 정기적인 형태로 변형을 시키면 아날로그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아날로그는 주파수나 진폭 위상을 가지는 파형의 형태, 그리고 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2인수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될 개념은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일단 주기는 시간, 피어리어드 라고 보시고 주파수는 프리퀀시, 헤르츠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깊은 내용으로 주기는 이런 파형이 1회 동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한 번의 파형이 1초 동안 반복이 됐다면 주기는 1초가 되겠죠. 주파수는 1초 동안의 파형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를 세는 겁니다. 1초 동안 한 번 왔으면 1회르츠, 1초 동안 두 번 반복이 됐으면 2회르츠입니다. 공식은 주파수는 주기분의 1입니다. 주파수는 고주파와 저주파로 나뉘게 되는데 고주파는 고속전성에, 저주파는 저속전성에 라고 앞머리가 일치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외우기 쉽게 3파형을 가진 3회르츠짜리 이런 파형이 있다고 예를 들자면 이 파형의 가로폭이 좁은 게 고주파고 가로폭이 넓은 게 저주파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파형이 좁은 경우 3파형 동안 이 정도 거리밖에 못 가죠.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이만큼은 갈 수 있습니다. 저주파는 전선거리를 길게 갈 수 있는 반면 고주파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죠. 대신 고속전성이 가능하고 저속전성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파수는 대역을 가지게 되는데 가청, 음성, 그리고 고주파 고주파는 그냥 고주파, 베리, 울트라, 슈퍼가 붙는 고주파로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주파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 주파수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들을 한번 보시고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여력이 안 되신다면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비는 게 더 방법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주파수 대역의 변화 범위를 대역폭이라고 하게 되는데 대역폭이 중요한 이유는 대역폭이 커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짚어봤는데 앞으로 학습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정립을 잘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